채빅 퀴즈 눈이 안 나와? 후니가 수줍음이 많구나? 아이고 녀석 후니야 아참 속상해 깊겼어 예전에 초롱이도 뽀롱이 태어나기 전에 그랬어 엄마 그만 집에 갈래요 초롱아 다른 친구들도 다 사이좋게 잘 어울리잖니 싫어요 무서워요 초롱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어울려 놀다가 다칠 수도 있어 하! 하나도 안 아프지? 자 초롱이 무슨 놀이 할까? 모래사키 놀이 할까? 아니면 자전거 타기 할까? 모래사키요 옳지!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자 네 옳지 옳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하는 것이 더 재미있지? 네 그래 앞으로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뒤에 숨기 없기다 자 약속 약속 후니야 이모가 무서워? 이리 와봐 어휴 다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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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 어휴 대시는 이모 catalog 다녀올 저람 노 pronou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